오토바이! 얘가 쓴다 방향 너 몸에 잡는다 바로 오토바이 하나 더 한 번 넘어져 세운 것 같아 연패 잡아봐 어 쟤 좀 이상한데? 어? 걔네인가? 어 맞아 쟤틴 쟤틴 4번 지키지 어려워 블루존 있어? 확인 효사야 나오는 거 띄워줄게 입구에 한 벽 가고 붙을게 입구에 한 벽 가고 붙을게 아 뭐야 나 피 뺀다 여기서 못 빠져 이제 피야 나 잡은 애 아닌가? 그래 아 여기 개망이자 있어 형들 아 죽어 죽어 그냥 죽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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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내가 구덩이도 있는데 어디 라스 어디인데 구덩이 넣어줘 그냥 넣어줘 아니 구덩이 다른 팀이야 구덩이 넣으면 안 돼 구덩이 다른 팀이야 아 지금 안 넣을게 쭉 올려야 돼 쭉 올려야 돼 쭉 올려야 돼 쭉 올려야 돼 사막혀있다 야 여기서 내리자 너 내려봐 나갈게 너 내려봐 나갈게 발 앞에 끼자 야 야 야 내리 하나 더 기다리 4번 키워줄게 기다리 야 나도 만져 아 나 멀리서 만졌다 플라스 하나 나 화장에서 만졌어 나 살릴게 필끼냐 나 초방 도대체 몰라 나밖에 안 찍히는 거 아니야 일단 나 염망 없어요 염망 벌려놀래? 벌어놨어 2층 끝방에 못 간다 2층 안에 하나 아 화장실 들어왔어 화장실에서 가까운 방으로 2층에 2층 계절 하나 부엌 기절 화장실 계절?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사실 둘이었어 집 다 기절이야 2층 사운드 2층 사운드 터치 중 터치 중 터치 중 어 한 킬로면서 할게 파인폼 두개 버려줄게요 뛰어내렸다 나이스 너가 다시 먹어 와 너 그냥 잠깐 더 넘어갈게 폭가면서 아 오케이 터치 되냐? 아 안살고싶어 안살고싶어 이거 차고는 가야돼 가야돼 형 차고 탈게 타봐 차고 갈게 나 차고 2층 베란다 기절이야 아 2층 기절이야 차고 2층 베란다 기절이야 차고 2층 베란다 기절이야 차고 2층 베란다 기절이야 아 나 일단 살았어 봐줄래? 제안이 형? 아 봐줄게 핑이 있다 가사야 가사야 나 피 북쪽 보러 간다 차고 2층 계단 쪽 기절이야 차고 2층 베란다 기절이야 14명인데? 북쪽 남쪽 다른 팀이라 해도 숫자 안 맞잖아 안 맞아 이거 남쪽 멀리 많겠다 바른선 팀 야 얘네가 핵팀이다 4번 서로 다른 팀이야 아 1만 비비고 있네 아 1만 비비고 있네 아 1만 비비고 있네 아 1만 비비고 있네 2층 기절 옥상 하나 2층 하나 옥상에서 2층 살리러 왔다 옥상에서 2층 살리러 왔다 핑쪽 4번쪽 옥상 기절 블루존 갈게 블루존 갈게 쬐줘 쬐줄게 옥상 기단은 살리고 있겠다 근데 각 넓어서 녹는거 조심 옥상에 튕겼었는데 끝났다 남쪽 비비는 4명인거 같아 3번 알겠 4대 4대 3대 7 차고도 저기 있어 하나 기절 하나 더 있을텐데 하나 기절 4번에 2루야 4번에 2루야 4번에 2루였어 확인 피 잠시만 4번에서 못 깠다 왼쪽 왼쪽 4번 하나 더 있을거야 왼쪽 볼게 왼쪽 볼게 차고 나올 준비야 차고 연막 안에 들어간다 지붕 있어 그대로 있어 지붕 있어 확인 지붕 개피다 지붕 내려오는 거 지붕 기절 앞에 컨테 4번 컨테 4번 컨테 연막템이 안보여 나이트 죽었다 어 게임 재밌네 패스 500 스퀘 ви МУЗЫКА 좌우arner 댄 Gmail 플레이 다 qua 어 패스테 sacrifice 유 Card 놓 1